나아옹 미연아 언니가 없어져서 언니 찾으면 승희 씨가 저곳까지 갔다 오다가 언니 보고 선생님도 지금 오고 있어요 네, 언니의 증발이 있네요 자 기다리세요. 그랬구나 어떡하지? 그랬구나. 미안해라 어떡하지? 그분은 뭐하나 하루 종일? 너는? 밥을 의사 선생님하고 같이 쓰는 게 어때? 내가 나가줄게. 나 집도 의상담하고 약 지어서. 언니 지금 거기서 그렇게 해맞는 분 계실 때가 아니에요. 아니 나는 나는 보고. 저게 아주 베실베실 웃으면서. 아주 저게 베실베실 너를 찾아서 얼마나 기다리고 행길에서 너 없어졌다고. 길을 건넜는데 아무도 없어진 거야. 이상하다 그러면서. 다 왔으니까 뭐. 우리 지금부터 뭐 하나. 우리 어떻게 하신다고요? 결정하자. 근데 결정질라 그러면 얘는 어디 간 거야? 쓰기에는 환전. 환전. 이거는 걔는 환럼만 맡기라고. 여기도 그것까지 못하면 나가 죽어야죠 지금. 이거 모르는 거 아니야? 나는 저주의 팽이야 저주의 팽이. 팽이 안 했으면 여기 있다가 그냥 넘어와서 환전하고 같이 갔으면 됐는데. 팽이 돌려. 근데 환전소가 멀었어 아까? 아니 아니요 아니요 선생님. 안 멀어요. 근데 왜 이렇게 못 와? 아니 근데 그게 그. 그 친구가 환전을. 애 나는 강한데 유로는 약하대요. 뭐가 아저씨가 막걸려지고. 애 나는 강하고 유로는 약해. 거쌤해. 깜짝이야. 깜짝이야. 나 깜짝이야. 외국 가서 무식한 거 다 티나는 것 같아. 할 줄 아는 게 없어. 이거 정확하라고. 진짜 진짜 할 줄 아는 게 없어. 너무 울 뻔했어 진짜. 너무 슬퍼서요. 환전. 네가 하면 안 되겠다. 환전. 네가 하면 안 되겠다. 아 진짜. 쟤가 예쁘지. 예쁘고 그러는데. 내가 별 쓸모가 없구먼. 땡큐. 땡큐. 야. 얼마에 바꿨네 그래서. 30만원 좀 안 되게 바꿨거든요. 60만원 바꿔라 그랬으면 내일 들어올 것 같아. 너 안 오는지. 왜 이렇게 웃어. 새끼. 신규야. 아 진짜. 가면 나 오지를 않아. 아 이제 최선을 다했다. 어떻게. 나는 너무 울어. 집이 넘기하고 싶어서 우는 거야. 차량 바꿔왔어? 바꿔왔죠? 바꿔왔죠? 야 어디서 바꿔? 저수지에서 나왔다. 저수조에서 나왔다. 저수조에서 나왔다. 저수조에서 나와서. 길건놈이 있었는데. 저걸 못 찾아서. 깜짝해가지고. 이 팽이 때문에. 팽이 사느냐고. 팽이. 뭘 사? 팽이를 왜 사. 아 그래. 자기가 막. 팔아달라고 해가지고. 이 일이라. 팽이 돌리다가. 팽이를 왜 돌려. 나 지금 팽이 돌리는 거야. 그거. 난 왜 이렇게 우울해. 처음이야 나. 나도 왜. 애들 갔 Adri. 왜 이렇게 울라 쑥bull에서 밸leg 무 indicators. 아 힘들어. sits. ymph shows you all. 감사합니다.